자 백종원 도시락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나 혜자 도시락보다 굉장히 비싼데 이거 분명히 아까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맛있어? 4,500원이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돈가스를 내가 좋아하거든 밥이 이거 찐밥인데 반찬이 왜 없어 김치도 없고 김치는 꺼내야겠다 김치가 빠지면 안되지 김치가 빠지면 안되지 김치가 빠지면 안되지 소스 괜찮은데 맛있네 이거 소스 괜찮은데 맛있네 이거 소스 괜찮은데 맛있네 이거 4,500원 치고 나쁘지 않다 뭐지 이거 밥잠깁te eş 구독과 좋아요를 concorde 조심하자 밥 없어. 쌀은 있는데 밥 해야되잖아. 맛있는데? 4,500원. 샐러드는 마지막에 먹는 거 아니야? 아, 샐러드 이거 신선하다. 4,500원 치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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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치고 괜찮다. 5,500원 치고 괜찮다. 내내 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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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시켜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시켜라 문제문제 강퇴 문제문제 강퇴 문제문제 강퇴 문제문제 강퇴 문제문제 강퇴 문제문제 강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